LG유플러스는 6일 부천시와 부천산업진흥원, 마로로봇테크, 현대무백스와 함께 부천형 주차로봇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참여기관들은 6일 부천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 최초의 부천형 주차로봇 개발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차로봇 플랫폼 개발, 주차관제 솔루션 개발, 주차로봇 실시간 영상관제, 자율주행을 위한 5G 데이터 통신망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부천형 주차로봇은 주차 과정에 필요한 차량의 입고, 이동, 출고 등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2020년까지 개발 완료 및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부천시 공공부문 적용을 시작으로 지역 내 신규 산업단지와 3기 대장신도시에도 주차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주차로봇의 자율주행과 원격제여의 핵심이 되는 5G 인프라 구축을 담당합니다. 특히 유저와 가까운 곳에 서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이용해 MEC 기술을 적용해 주차로봇의 실시간 관제 영상 등 고용량의 데이터도 초저지연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화 단계에는 로봇이 클라우드 상에서 3D맵을 내려받아 자율주행하는 클라우드 기반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부천연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혼잡시간, 운전 미숙 등의 사유로 주차 및 입출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감소되고 차량당 필요한 주차 공간이 최소화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걸로 기대됩니다. LG유플러스의 미래기술개발 그룹장 이해성 상무는 LG유플러스의 우수한 5G 인프라와 앞선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부천시가 국내 최고의 주차로봇 시스템을 갖춘 주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